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문학관협회가 주최하고 부여 보은문학관이 주관하는 2022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와 집중호흡 피해로 지치고 힘든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문학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백제문화입니다. 보은문학 콘서트를 진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문화 향후의 기회를 제공하자 합니다. 백제문화재 기간 동안에 진행된 이번 공연은 디카시 전시와 시노래, 연주, 낭송 등 시를 통한 문화 콘서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을 넘어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처럼 그렇게 옛날이 좀 생각나는 추억이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공연이었지만 콘서트였지만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저한테는 좀 와닿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백제문화재가 여기 열린다고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요. 보은문학재가 열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래의 문학이라든지 음악, 시노래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정말 재미있게 봐가지고요. 그냥 지나치고 가려고 하다 끝까지 봤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은문학관, 보은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이런 보은문학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즐기는 그런 문학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은문학관은 그동안 나라사랑을 테마로 한 역사와 문학을 통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역사문화와 문학을 활성화시키는 지역문학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문학관 내에 많은 자료들을 전시 보관하며 보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는 보은하면 나라사랑하는 마음만 생각했는데요. 부여에 보은문학관이 생긴 줄 몰랐어요. 행사를 하면서 제가 부여 본 은산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보은문학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활용하고 홍보해서 저희들이 정말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맥은 전통을 이어가며 보존되고 발전해야 하는데요. 부여 보은문학관은 나라사랑뿐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 있는 역사와 문화가 지역은 물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토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